와우, 이게 무슨 나무일까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열매가 열렸는데 떼죽낙무하고 형님 아우사이라는 나무 쪽동백 근데 쪽동백도 종류가 여러 개라 그러는데 어우, 힘쪽동백, 점쪽동백 저는 적용이 전문이 아니라 우면산 등산길 올라가다가 쪽동백을 말렸는데 와,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네 예전에는 이 열매를 행이나 국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꽃말을 잃어버린 추억이라고 합니다 잃어버린 추억을 찾아서 얘도 쪽동백 와우 우리 동매에 쪽동백이 많았었네 저 살아먹기 전에 빨리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아, 쪽동백이 이게 열매야 다음에는 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매에 쪽동백이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동매에 쪽동백이